산이 키운 삶, 한뿌리에 5천원씩 산양삼이네요 한 세트에 5만원 저희들은 농장에서 바로 와서 이렇게 싸요 한 세트에 이거는 10만원, 이게 몇 년 세트죠? 10개는 10만원, 5개는 5만원 숫자에 따라서, 한뿌리에 7만원 12년거는 7만원 산양고도 있네요 네, 네 이거는 이제 12년군 이거는 12년군이요? 12년 됐어요? 네 산에서 산에서 예쁘네요 네 내두가 10년이라고 살 수 있다는데 저는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일반인은 모르죠 일반 잘 모르죠 내두, 내두, 내두 부분 얘가 몇 년이죠? 10년군, 12년군 얘가 10년군, 12년군 네 내두를 보는 법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나이테같이 이런거에요 나이테같이 그쵸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끼로 덮어 놓으시는거죠? 마르니까 이끼에 물을 살짝 주나요 가끔? 네 감사합니다